안녕하세요 윤정입니다 늘 학생들 발제대하고 제가 학생들하고 강의하다가 교수님들 앞에서 하려니까 엄청 떨립니다 앞에 또 고재기 교수님께서 너무나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연구 응모할 때 제목을 그대로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기반 수업 설계 및 실행을 통한 교사와 교직 과목 이수의 효율성 증진 방안이라는 긴 제목을 가지고요 한 학기 동안 우리 기독교 교육과 입학한 학생들이 1학기에 듣는 교직 과목 수업 교사와 교직을 통하여서 수요일 오후 2시 55분부터 시작되는 90분 동안의 수업을 한 학기 동안 함께 하면서 연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업에 기저에 자리한 이야기 방법을 주로 활용을 하면서요 이야기는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현재의 삶의 자리로 지나온 시간을 끌어내고 미래의 새로운 삶을 조망하는 힘을 가지고 정체성을 새로 빚어가도록 격려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교직을 앞으로 이수하면서 교직자로서 나아가는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을 빚어줄 수 있게 해서 이야기 방법 스토리텔링을 통하여서 성경의 이야기와 내 삶의 이야기가 만남으로써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드나들면서 성경적 관점으로 가르침과 배움의 현장을 성찰하면서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를 훈련하는 것을 수업의 목적으로 삼고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는 교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 교육을 하는 교사는 교사직 수행과 또 교과목 가르치는 것, 학생 만나 상담하는 것, 학급을 경영하고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를 만나는 것 그리고 학교 행정 전반 그리고 교육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대할 때 기독교적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 뿐 아니라 기독교 정신과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빚기 위해서 교사와 교직 감옥의 전반적인 수업 진행과 방법을 통해서 터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개인의 신앙 고백과 예배 행위는 교사직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사직을 통해서 나타나며 교사로서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이며 헌신이다라는 이런 기절을 가지고 기독교사가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삶의 수단이나 방편이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요구하는 어떤 중심적이고 총체적인 반응이고 삶의 근원이 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말했던 교육과정,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예비 기독교사들이 기독교적 관점과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교직과목을 이수한다면 온전한 기독교사로 세워지는 훈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은 성경이고 성경은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큰 지침서이기 때문에 성경 기반의 수업 설계와 그 수업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감옥 이수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교사의 가르침이나 학생들의 배움에 있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의 힘이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면서 한 학기 동안 성경적인 기반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적 커리큘럼과 더불어서 암묵적인 커리큘럼으로 다 작동할 수 있도록 수업 방법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기독교 교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4학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때까지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교사로 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게 되는데요 취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교직 소양을 키우는 3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되는데 교직 소양 과목은 기독교 특수교육이 있고 교사와 교직 그리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직 소양에 관한 그 과목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고 여러 가지 교직 윤리와 복무, 사회 변화와 교육, 교육법, 학생문화, 학급관리, 생활지도, 교직신무 이런 것을 다루는 분야인데 특별히 저희 장신대에서는 교직 이수 과목 중에 교사와 교직으로 과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이야기하기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면서 제일 뒷편에 브록 1의 설문지 조사 방법을 통해서 수업을 진단평가했고요 이 설문지 조사 방법은 고재기 교수님처럼 저도 김효숙 교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작성을 했고요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다소 높이 나왔고 문항 수는 22문항으로 과목에 대한 이해도와 리더십 형성 그리고 교사로서 자기 효능감에 관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조의 수 보시면 되겠고요 과목에 대한 이해는 성경 기반으로 교사의 정체성을 세우면서 교직 소양을 키우는 과목으로 학생들이 정말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성경적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교사는 주로 학생들과 언어적인 관계를 많이 맺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어의 중요성을 맞는 질문들을 이루어지는 그런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를 했는데 먼저 첫 시간에 교사의 모범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별로 조사를 잠깐 했었는데요 일단 한 문장으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사는 뭐냐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해서 했는데 학기 초에 첫 시간에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이 이제 끝나고 학기 말에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육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자기 고백적인 진술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수업하면서 성경보다는 어떤 일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이해를 했다 그러면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성경이 기반해서 하나님의 기한 통로가 되는 예수님의 교육방법을 모사하고 따라야 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간에도 이제 주간식으로 수업시간에 교사는 뭐다 이렇게 한마디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수업시간이 수요일날 오후인 관계로 점심 먹고 대학생을 하고 오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좀 지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기 때문에 주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했습니다 기초적으로 강의 30분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토론을 한 40분하고 나누는 것 20분에서 90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학기 중간에는 아이들이 사랑이 많은 교사 친구와 같은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응답을 주로 또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59명의 기교과 1학년 학부생과 그리고 11명의 교육대학원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로 70명의 수강생이 수강하는 좀 대형 과목입니다 그래서 집중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이제 학생들 말로 스마트폰 같은 것을 즐겨하는 다른 일 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수업인데 그래서 주로 자기의 고액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나누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기반 수업의 대표적인 예로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리더십을 본받자 하는 마음에서 아이들이 조별로 열두 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직접 자기가 체험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 둘 셋 얘들아, 너희들 나도 뭔지 알지?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름하여 베, 드, 로. 아, 그런데 그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들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형도 예수님을 못 만났을걸? 우리는 야금호! 나는 우리의 아들이랑 별명이 있었지. 그 정도면 내 성격 알겠지? 좋은 말로 하지 않아도 않아. 우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매겨?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희여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 저도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저를 나사멘에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꼭 우리 기대교회에서 예수님 꼭 만나시길 바래요. 따치나, 둘나치나, 외치나 나는 예수님의 대장. 여러분들도 그거 듣고 납니다. 제 이름은 마태입니다. 저는 세금도 버지고, 휴강이라고 뻥도 치고 그러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신학생명 제일 처음에 이름이 나오는 마태가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다 된다고 하던데, 안 되는 사업도 잘 되고, 말 안 듣던 자식들도 말 잘 듣고, 다 대어를 기록해 주세요. 나의 살던 고향을 가라. 난 너무 열심히 열심히 해서 그만 열심당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열심히 열심히 겁나 열심히 해서 줄을 따르세요. 저도 처음엔 괜찮았어요. 저를 얼마나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돈도 맡기셨는데, 그만 사탈이 제 마음을 지배해서, 인생 정체세, 여러분도 저처럼 되지 마세요. 꼭이요. 태어난 것도, 직업도, 얼굴도, 기술도, 성격도, 하나로 갖추고 싶으신 모든 하나님께서 참고하신 특별한 존재였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는 꼭 같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별로 아이들에게 12명의 제자를 표현하는 그런 실현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에게서 나오는 리더십을 설문조사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 또 모르드게와 에스터에게서 배우는 사명감의 리더십이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했습니다. 12명의 인원수가 응답을 했고요. 여러 가지 리더십을 설명하고 강의하고 아이들이 자기들이 선택하고 또 같은 리더십 유형을 가진 사람들끼리 장단점을 이야기하면서 교사의 리더십을 새겨왔습니다. 성경 기반한 수업이라는 그 기치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학기 내내 수업 시작하면서 디모드 요소 1장 7절에서 14절 같은 그런 가르침과 나눔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같이 교육목상으로 시작을 하고 또 수업을 마무리하면서는 교사의 기도, 교사의 기도들이 많은데 성경 말씀과 기도문들은 아이들이 직접 채택을 해왔습니다. 조별로 나눠서 자기들이 준비한 기도문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맺어지는 교육적인 관계에서 그동안 학창시절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냈던 것과 선생님의 말 때문에 상처가 되었던 이야기를 70명의 학생들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시간 내에 정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그런 연습도 하면서 의외로 아이들이 선생님의 한마디의 말 때문에 기교과를 지원해서 학생으로 자리한 경우도 있었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지만 선생님의 말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받은 영혼은 또 다른 선생님의 말 때문에 힘이 되어서 학교에 오게 됐다 이런 말 들으면서 아이들이 서로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편 133편 1절 말씀에 근거해서 선배들이 와서 앞으로 듣는 교직 과목에 대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교과목 설명서에 나타나는 교직 과목에 대한 설명보다는 자신이 직접 미리 배운 선배들한테 듣는 효과가 조금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지금 교직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온 1학년 신입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신입생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직 과목은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택을 하고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 절절하게 아이들에게 다가왔고 선생님께서 교육이 되게 많이 수업 취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 수업이라고 교생들 전체로 해서 대표 한 명이 평가를 받는 게 내가 그 수업을 하고 조별로 지금 학교 바깥에 아이들은 강의실을 벗어나면 학생들을 무조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의실 밖에서 조별로 이루어집니다. 선배들이 8명이 2명씩 한 조가 되어서 4개조로 8과목에 대한 소개를 교직 과목에 대한 소개를 강의식도 하고 직접 자신들이 준비한 영상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할 때는 졸던 학생들도 이렇게 야외에서 선배가 하니까 졸지 않고 너무나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사진을 찍으면 또 페이스북이 오고 달랐을 경우랑 그다음에 내가 준비가 됐을 때의 경우에 그런 차이를 화면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두 번째 수업 들어오고 하면 좋은 학생들도 나오고 처음에는 교생이라서 봐서 좀 관심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그게 확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여기서는 2학년 2학기 때에 있을 기독교 교육 실습과 4학년 1학기 때에 있는 교육 실습, 교육 실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먼저 김다은하고가 기독교 교육 실습에 대해서 선생님이 될 거면 교육자가 분명히 되실 텐데 옛날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다 다른데 그 사람들 속에서 나에게 맞는 아 이 교육 방법은 되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좋은 부분은 이렇게 닮아는 시간 그런 의미를 찾으면 좀 수업이 의미가 있고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이 학습하게 되실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교육 실습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연관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녀왔는데 네 그래서 선배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교직을 감당하면서 또 교생 실습을 나갔던 4학년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감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나갔고요. 그리고 MBTI나 MI, 멀티브 인텔리전스에서 다중지능에 근거한 여러 가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자기에게 맞는 교수 방법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 상담하는 데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조별 토의를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배자형, 추진자형, 여러 가지 리더십 유형을 이루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업의 축은 이야기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이루었고요. 수업 공간이나 초점 면접 집단의 어떤 분석 결과 같은 것을 보면 수업 분위기가 강의실이 평면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다 되어진 수업 환경이 아니라 의자를 옮기면서 오가면서 나누는 이야기도 도움이 되었다.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교회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환경적인 문제를 말하는데 환경은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꾸며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누면서요. 저희도 이제 역전학습에 약간 모방한 스타일로 영화나 그림 같은 것을 미리 보고 와서 토의를 나누는 수업을 하면서 교사들이 이루어야 될 공감 수업을 또한 이루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도 하면서 학교가 있는 교회에서 점심 만찬 제공받으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미디어 수업 자료 대신에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안을 충실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빈칸을 채우고 때로는 밑줄치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나아가면서 아이컨택을 많이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결론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한계가 있다면 남녀 좀 차이를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교대원생들, 교육대학원 학생들과 또 학부과정의 1학년 학생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조금 더 분석할 수 있었으면 보다 더 다양한 그런 증진 방안들을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요. 어쨌든 보다 고도의 증진 방안을 필요로 하는 교육 상황이 있다는 것 탈북민과 다문화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에 부흥하는 교사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무엇보다도 말씀 목상과 기도하는 교사의 영성을 통한 교육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성경 기반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로가 서로의 공감을 이루어내는 이해할 수 있는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형상으로 대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더 많아져야 하는 수업 교육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